자 국제유가 하고요 그 다음에 s&p 하고 s&p 하고 그 다음에 나스닥의 흐름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계속 방송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제 원유 etn 으로 상담하신 분이죠 후원금 5만원을 내주신 분인데 제가 유튜브 처음 하고서 처음으로 저희 카페 회원님들 빼고 제 3자한테 후원금 5만원 받는게 처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려고 제가 성함을 여쭤봤는데 그리고서 제가 답변 드렸어요 얼마까지 올라가느냐 이거는 제가 박지원씨인데요 자 유튜브 방송을 들었더니 어디에서 들었는데 6월 22일날 9월 22일날 월몰 교체가 되면 32달러 까지 하락할 수 있다고 한다 어디에서 얘기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번주는 38달러 까지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어디에서 계차방 같은 놈들한테 방송을 들었나 어떻게 이렇게 지식이 없는 놈들한테 이런 방송을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38달러 넘은 지가 언젠데 제가 아까 제 말씀 다 드렸잖아요 자 지금 38.64달러 입니다 자 잘하면 오늘 목표가 칠수도 있어요 박지원씨 기대하십시오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etn 이라는게 etf나 etn 이라는게 자 오늘 이제 제가 말씀드린 금액 때까지 올라갈 수도 있는데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종가입니다 종가 종가가 올라가서 끝나야 돼요 올라가서 때려맞고 밀리면 밀리면 밀리면은 이제 그게 이제 주가에 그만큼 덜 반영이 되는 건데 양봉으로 아주 꽉 차 가지고 끝나면 어 내일장에 어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아니면 손실이 어 최대한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자 올라가는 장 이면은요 제가 얘기했던 금액까지 올라가게 될 겁니다 박지원씨 자 이거는 이제 수치는요 수치는 아 하루 이틀 이렇게 지나가면서 수치가 약간씩 변동이 있습니다 자 5는 올라간다고 그러면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금액에서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플러스 10 정도를 더 하셔도 돼요 제가 다 말씀드렸으니까 어디 가서 허접한 사람들한테 방송 듣고 헛시간 보내지 마시구요 제 이야기 잘 들으십시오 제가 말한대로 다 움직이게 될 겁니다 제가 말한대로 다 움직이게 될 겁니다 제가 말해보는 사람한테 제가 말한다고opic 그래서 제가 말하는 사람을 또 sodass해 제가 말한 relatives 생계란 줄 알았을 거에요 이렇게 습관으로 계속enden